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것 잠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했던 게 목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의정의 용의정의 그 다음에 중계대상물 중계대상물 그리고 공인중계사 제도 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목적은 시험에 최근 10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계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고요. 자, 용의정의가 중요한데 용의정의는 중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계와 비슷한 중계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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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계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계사 소속공인중계사가 있었고 중계보조원이 있었습니다. 중계란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었고요. 중계업은 중계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계업이었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계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계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개업공인중계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소속공인중계사는 개업공인중계사에 소속된 공인중계사로서 중계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계사의 중계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원이란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계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중계대상물인데 중계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계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안 된다. 미채굴광물, 무주부동산, 포락지, 대토건 이런 거 중계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러나 추첨길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계상물이 아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중계상물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계사 제도는 주로 숫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계사 제도는 내용은 많은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죠. 숫자 뭐가 있었나요. 우리 부쟁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라고 했고요. 자격증 교부는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고 했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인중계사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54페이지 기본서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등산할 때 오를 등자죠. 기록할 녹자입니다. 문서에다가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즉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사람을 개업을 했다 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게 등록이죠. 따라서 등록을 한 자를 우리는 개업 공인중계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55페이지 등록관청이 있는데 등록관청 자격증은 시 도지사한테 자의증을 받아가지고요. 등록은 어디다가는 하느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수원시 8달구면 8달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요. 구가 없으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등록 절차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61페이지 기본서 61페이지 4번 등록통지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등록절차가 나와있죠. 등록절차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절차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업절차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할 때까지 절차인데 가장 먼저 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은 어디다가 등록을 신청하느냐 하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인입니다. 7일 이내에 숫자는 기억해야 되겠죠.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그리고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할 수 있다. 등록 처분이 쓴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고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보정 설정을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 규칙에 보면 시행 규칙 제5조 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정을 교부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보정 설정은 등록증 교부 전에 포괄적으로 본다면 업무 개시 전입니다. 즉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도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한다라고 하면 X고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인장 등록이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 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면 55페이지 양가로 1번 등록 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고 했고요. 자격증은 시도 이사 한테 받아 가지고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등록 신청 자가 되겠는데요. 등록 신청 하려면 무조건 자격증 지득 해야 됩니다. 자격증 없으면 등록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첫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 해놓고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소속공인개사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요. 소속공인개사 제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소속공인개사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시험에 소속공인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두 번 출제됐는데요. X입니다. 소속공인개사는 뭡니까? 자격을 지득해서 나무 밑에 취직한 사람이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이 안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등록을 하면 이중소속입니다. 상도의에 어긋나는 거죠? 따라서 다른 데 취직했다가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속공인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단 가로 안에 보면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 안 해도 된다. 여권용 사진 밑줄 치시고요. 옛날에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되고요.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 센티미터 그 다음에 스티것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확보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나무 건물에도 사무소 차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야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즉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걸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야만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납은 57페이지 기본서 57페이지 위에서 다섯번 제출해보면 상법 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요거는 이대로 그대로 시행규칙 조문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외국 법인에게 만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상법 상법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죠. 따라서 상법 614조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다만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 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즉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등록 기준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등록 기준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 이게 두 가지가 등록 기준 입니다. 기본서 58페이지 양가로 2번 별표 3개 하시고요.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니다.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 회사죠.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기준이 5개가 있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 그게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밑줄 치십시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2억 이상 하면 X입니다. 보정설정금액은 2억인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하고요. 상법상 회사 종류가 5개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X입니다. 주식회사 아니라도 됩니다. 상법상 회사 이라도 이면 되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만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주택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고 경공매 매수신청 내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파트에 가면 다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나옵니다.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제 14조에 있는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요.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제외 제외 밑줄 치십시오. 제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원이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원하고 임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X입니다. 6명이면 2명이니까 7명이면 2.33명이겠죠. 그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은 3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59페이지 대표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전원 내모하십시오.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험에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대장에 게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용권 밑줄 지십시오. 소유권 X입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59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특수법인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특수법인 그 기업 지역농협 지역농업협동조합 적어놨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특수법인도 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맨 밑에 4번 등록의 귀속제래 양이다. 즉 이 네 가지를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등록 신청하면 1번이 뭐냐면 60페이지 이거는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 신청하면 등록 안 해 준다고요? 2번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 안 해 줍니다.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조금 전에 했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록을 안 해 줄 것입니다. 자 61페이지 4번 등록의 통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칠판에 적어놨죠?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 줍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은 등록증 교부 및 업무 계시인데 칠판에 다 적어놨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 교부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 잇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 업무 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한 걸로 보아서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등록증 재교부인데요. 등록증 재교부 분실 훼손 못 쓰게 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재교부 신청하면 당의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62페이지 몇 미터 양가로 3번 등록사항 등의 통보인데요. 다음달 10일 밑줄 치십시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달 10일까지 등록증을 교부한 때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왜 협회에 통보하냐면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협회 시도전산망의 조회를 의뢰해가지고 이 사람 이미 등록돼있냐 이런걸 물어보려고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63페이지 맨 위에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해야 된다고 했죠. 3개월 이내에 등록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 안 하려면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 양가로 5번에 보면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개인 사망 동그라미 2번 법인 해산 등록 취소 스스로 폐업신고 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6번 이중등록 금지가 있고요. 양가로 3번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65페이지 무등록 중개 업자 까지 있는데요. 이중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이란 말 들어가는 건데 이중 이중등록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소속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을 하면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중등록 두 번 등록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두 번이나 등록하면 두 군데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고 또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64페이지 양가로 3번 자격증이나 등록증 모두 양도 대여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등록 취소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65페이지 7번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 공개사라고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 공개사 같은 뜻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나 무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 공개사 같은 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첫번째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 있는데 스스로 폐업신고 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세번째 사망 해산 법인 개인사망 법인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 후발적 무등록 모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 그러나 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해도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자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는 말을 쓰죠 직업적으로 하는 게 업자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까지 했습니다 67 6페이지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67페이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68 69 이런 서식도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무슨 서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식은 틀리라고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70페이지 개업 공유회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